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코드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자와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것이 뜨고요 이걸 클릭하면 우리에게 방문자가 채팅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서비스를 붙여볼 거예요 이런 것을 직접 만드는 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기술, 지식, 경험,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무료로 그리고 그냥 코드만 추가하는 걸 통해서 이런 엄청난 부품을 우리의 서비스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척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척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무료로 이런 엄청난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일단 하시고요 저는 로그인을 미리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관리자 화면에서 클릭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젯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코드 저도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우리의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면 채팅 기능이 추가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복사해서 저는 이 웹사이트의 제일 끝머리에다가 바디 직전에 닫히는 바디 직전에 이렇게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웹사이트로 가서 웹페이지를 열면 아마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소가 보시는 것처럼 파일로 되어 있죠 즉, 웹서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웹서버를 통하셔야 돼요 127.0.0.1이나 localhost나 또는 어떤 도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127.0.0.1 index.html로 접속했을 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럼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갰고요 왼쪽은 방문자의 화면 오른쪽은 우리의 화면입니다 그러면 방문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거를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i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오른쪽에 우리의 관리자 화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전화를 한거지 라고 하고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음... Join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그인을 로그인이 아니라 전화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럼 여기다 제가 Hello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방문객은 Hello 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ye 안녕 그러면 우리도 Bye 이렇게 하면 이제 통신이 끝나게 되는 거죠 사용자는 이걸 눌러서 채팅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문객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구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이런 채팅 기능을 우리는 단지 코드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웹서비스에 합성할 수 있다 라는 엄청난 힘을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